일 똑바로 안 할 거야? 이제 아주 내가 우습지 아주. 한 번만 더 이따위로 하면 단체로 확 묶어서 저승 가는 버스 태워 보내버릴 거야.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? 하긴 무섭기엔 내가 너무 예쁘지. 인정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안 무서워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. 생일마다 꽃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. 목단 카나리 하나 보낼걸. 도망가고 싶으면 가. 마셔요. 술 마신 만큼 물도 마셔줘야 속이 안 말라요. 하지 마. 내가 물 주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인 줄 알아? 난 천 년 넘게 말라 비틀어진 고목이야. 풀 났잖아요. 보람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래 간지럽게. 내가 신경 쓰이나 봐요. 난 이런 게 싫은 거야. 떠들지 말라고 입을 확 찢어버린다고 말해야 되는데 옆에 앉아볼까 잠깐 스쳐간 일 초가 싫어. 위험하잖아요. 위험하라지. 넌 안 돼. 장만월 씨. 왜? 마음 아플까 봐 신경 쓰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? 그래. 웃겨. 다 죽은 애 너덜너덜 생명선 이어주는 부모나 죽은 여자 갖다 주겠다고 피자 곱는 네 친구나. 다 꼴 사나워. 구천석 넌 절대 그러지 마. 난 좀 슬퍼졌어. 아까보던 바다보다 지금보는 바다가 더 예뻐져서 구천석! 착해졌네요. 겁먹었으니까 세상이 새까매진 것처럼 무서웠어. 난 천삼백 년이나 묵었어. 내가 만약에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너는 지킬게. 나를 보낼 땐 쓸쓸해하지 마. 사라져버릴 꽃잎으로만 남는 건 너무 슬프니까. 고마워. 구천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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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자. 구천석.